인스부르크 구도심의 관문, 개선문.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아들 결혼식을 기념해 지은 것이다. 하지만 결혼식 도중 여제의 남편이 죽자 여제는 이곳에 생과 사, 기쁨과 슬픔을 상징하는 장식을 했다. 개선문을 뒤로 하고 구도심을 걷던 나는 특이한 건물을 발견했다. 동양적 색채가 느껴지는 황금지궁. 16세기에 막시밀리안 황제가 그의 결혼을 기념해 개축한 발코니다. 볕이 잘 드는 발코니는 당시 왕족의 특권이었다. 햇살의 반짝이는 2,700여 개의 금박 동판은 당시 황제의 영광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그 예술성 때문에 인스부르크의 랜드마크라 불린다. 건물 안에는 막시밀리안 황제의 업적을 설명하는 작은 박물관이 있다. 고잘 것 없던 합스부르크 가문을 대제국의 주인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막시밀리안 일세. 막시밀리안 황제가 탁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결혼이었다. 두 번의 결혼을 통해 합스부르크 왕관은 유럽의 지배 세력으로 떠올랐다고 한다. 지금 시작합니다.